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신 하나님 우리 강서삼 대교교에 속한 모든 사역자 조장들이 민수기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광야라는 이곳에서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여러가지 고난과 환란이 왔을 때 어떻게 이기며 극복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은지를 민수기를 통해 발견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성도에 머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현장에서 흑암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완성한 일에 쓰임받는 모든 사역자 조장 대기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민수기 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6월절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피 바른 날 저주와 재앙이 끝나고 해방받았듯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지역의 영적 사령관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사오니 이 사명 잘 감당하는 모든 사역자 조장 대기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9장입니다 민수기 9장 이제 10장 11절에 드디어 12개월 20일 동안 머물렀던 신해산을 출발합니다 11개월 전에 신해산에 도착했을 때는 그들은 어떻게 해요? 난민에 불과합니다 어떤 면에서? 성도에 불과해요 그러나 이 신해산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또 율법도 주시고 또 성막도 완성하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로 이제 조직까지 다 완성했습니다 이제 신해산에 출발할 때는 군대가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장 11절에 신해산을 이제 출발하는 내용이고요 오늘 이제 9장은 출발 전 다른 말로 하면 출발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게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일주일 전 일주일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민수기 9장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전에 잠깐 지금까지 우리가 묵상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해산에 딱 도착했습니다 신해산에 딱 도착해서 11개월 20일 동안 머물면서 드디어 자 추래굽한 지 2년 1월 1일날 성막이 완성됩니다 추래굽 25장부터 40장까지 설계도를 하나님이 주시고 설계대로 부살렐과 오울리합의 주도하에서 이 성막이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성막은 천막에 불과해요 천막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천막에 불과하는데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이 천막에 기름을 발랐잖아요 기름이라는 건 관유라고 했습니다 이 관유를 바르는 순간 드디어 이것이 천막에서 하나님이 임지하시는 성막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12명의 지휘관들이 또 6개의 뚜껑 덮인 수레를 헌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 한 12마리의 수와 또 뚜껑 달린 6대의 수레는 레위인들이 어떻게 하지요? 성막을 옮기는 도구로 이동순환으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2명의 지휘관들이 매일 12일 동안 하나협회에 헌물을 드립니다 그 내용이 이제 민숙이 7장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성막이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성막에서 봉사할 레인들의 정결 귤에 대해서 민숙이 8장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간이 어떻게 해요? 민숙이 2장 1절에 보니까 7회급한 지 2월 1일 날 하나님이 20세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개수하라고 말합니다 성막이 완공된 1월 1일부터 민숙이가 시작되는 2월 1일까지 한 달 사이에 되어진 일이에요 한 달 사이에 되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민숙이는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1장부터 10장까지 주제별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순서는 이게 더 앞서 나온 겁니다 그럼 오늘 민숙이 9장은 이 기간 내, 이 기간 내 있었던 6월절, 6월절 지키라는 거예요 6월절은 언제 지켜야 되냐면 자, 니산월 1월 14일 자, 해질 때의 6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1월 1일부터 2월 1일 이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오늘 민숙이 9장은 6월절을 지켜라 그런데 6월절은 못 지킨 사람이 있어요 6월절은 반드시 니산월 1월 14일 해질 때 드려야 되는데 이때 6월절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6월절을 참석하지 못한다 6월절을 드리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끊어집니다 그런데 지키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왜 못 지켰느냐 시체를 만진 거예요, 시체를 그리고 먼 여행 때문에 이날 참석을 못한 겁니다 시체를 만진 거예요 아니, 주변 사람이 죽을 수 있잖아요 죽으면 누군가는 어떻게 해요 땅에 묻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체를 만져야 됩니다 시체를 만지는 순간 7일 동안 부정하게 됩니다 왜? 이 시체라는 것은 죄의 결과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죄 지은 사람이 6월절을 지킬 수 없습니다 7일 동안 정결의식이 있어요 이날 못 지킨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못 지킨 사람이 모세한테 얘기한 거예요 우리도 6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못 지켰습니다 이 부분에 모세한테 건의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신 답입니다 그게 구장이에요 이들을 위해서 2월 14일 날 6월절을 지켜라 이 날은 누가 지키는 거예요? 1월 14일 날 6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 이유는 뭐예요? 시체를 만졌거나 먼 여행 때문에 못 지킨 사람을 위해서 2월 14일 날 지켜라 자, 민숙이 10장 11절에 보니까 출애금한 지 2년 2월 20일 날 드디어 신해선을 출발합니다 일주일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게 일주일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6월절을 지켜라 이것은 1월 14일이지만 오늘 민숙이 구장의 내용은 지키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2월 14일 6월절을 지켜라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 6월절 왜 하나님은 6월절을 지키라고 했는가 여러분 6월이란 말은 뭐냐면 패스오버 넘어가다 넘어가다 절이라는 건 뭐예요? 이걸 해마다 지켜라 그 첫 번째 광야에서 드리는 6월절이에요 이걸 못 지킨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2월 14일 날 정해서 6월절을 지켜라 왜 하나님은 6월절을 그렇게 강조하시는가 6월절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7번 절기를 지키는데 무조건 이스라엘 남자는 1년에 3번을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절기가 있어요 그 시작이 뭐냐 6월절이야 기간은 니산월 1월 14일 우리 태양역으로 보면 3월이에요 3월 왜 하나님이 6월절을 그렇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제가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민숙이 구장은 1월 14일 날 6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2월 14일에 6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6월절을 지키라고 하는가 도대체 6월절이 무엇인가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1년의 기간 중에 첫 번째 드리는 절기예요 첫 번째 드리는 봄의 절기예요 봄의 절기 6월절 1절이 14절에 보니까 6월절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민숙이 구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애국당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6월절을 빨간색으로 했죠 그 정한 길에 지키라 정한 길이라는 것은 6월절은 니산월 1월 14일 날 정할 길은 1월 14일 날 드리는 거예요 6월절이라는 건요 휘브리어로 패사흐라는 단어인데 건너뛰다 뛰어넘다 패스 오바입니다 결차는 뭐냐면 니산월 1월 14일 날 어린 양이나 어린 염소를 준비합니다 준비해요 10일 날 준비하는 겁니다 4일 동안 간직해요 왜 간직합니까? 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드리는 날은 니산월 1월 14일 해질 때 성경은 니산월이란 말을 쓰기도 하고 아비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똑같은 거예요 니산월 14일 저녁때라는 용어도 틀려 성경은 저녁때라는 용어 없어요 1월 14일 해질 때 해질 때 반드시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야 돼 해질 때 해질 때라는 것은 오후 3시에서 6시예요 해질 때라는 것을 히브리에 보면 어둠이 밀려오기 전에 다른 말으로는 두 저녁 사이에 히브리인들은 저녁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다른 말 하면 해가 이제 천천히 넘어가는 일몰의 시작 이게 해질 때 오후 3시에서 6시 이때가 해질 때입니다 그리고 오후 6시부터는 뭐예요 완전히 해가 넘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어둠이 찾아오는 거예요 해질 때라는 것은 오후 3시에서 6시를 해질 때 이때 잡는 거예요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장차오실 그리시도를 상징합니다 구약의 얘기는 그리시도에 관한 얘기예요 구약의 얘기는 오실 그리시도를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장차오실 그리시도를 예표합니다 이 어린 양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 그리시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그리시도가 언제 죽으셨는가 마태봉 27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9시에 제9시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리 외치며 운명하시더라 메시냐면 제9시 제9시에 운명하셨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24시를 보면 제9시는 언제냐면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 다른 말하면 해질 때야 어린 양을 잡는 해질 때 그 시간이 예수 그리시도가 예수 그리시도가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제9시 같은 시간 한국 시간은 오후 3시고 이스라엘 시간으로는 제9시고 오늘 6월절을 잡는 그 때가 언제예요 해질 때 왜 왜 왜 니산월 1월 14일 해질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했는가 그게 중요해요 이 피는 발라도 되고 바르지 않아도 되느냐 그게 아니라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필수의 필수 피를 바르지 않으면 1월 14일 해질 때 피를 바르지 않으면 이거는 저주입니다 재앙입니다 죽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 죽음 아닙니까 왜 왜 1월 14일 해질 때 어린 양을 잡으라고 했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의 나이 80세 되던 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너는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 무슨 얘기를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백성이 광야에서 희생제사를 들을 것이다 이때 강대국의 바로 앞에 초라한 80세의 노인이 외쳤던 얘기예요 그럼 바로가 듣고 뭐라고 했겠습니까 요하가 누구 반대 내가 이 백성을 보내겠느냐 왜 안 보내려고 했죠 첫째는 모세라는 이 사람이 80세 노인이 왕족이지만 아무 힘 없어요 그리고 애굽이란 나라를 아셔야 되는데 이 애굽은요 그 당시 세계의 밀생산지입니다 애굽이란 나라는 목축업하는 국가가 아니라 농경사회 농경사회 그래서 가장 밀생산량이 많은 국가예요 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유명한 게 뭐냐면 말생산지입니다 말생산지 우리나라는 반도체 TV가 1이지만 애굽이란 나라는 밀이 밀이 수출 1이고 말 말이 수출 1이라고 말을 말을 많이 기른다는 것은 결국에 목초지가 많은 거예요 그만큼 농경사입니다 나일강을 중심으로 농경사의 특징은 뭐냐면 노동력이 필요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나가버리면 출입업하면 누가 그 농사를 짓습니까 그리고 또 여호와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왜 별벌 일 없는 사람이 건의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누군지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열 가지 재앙입니다 나일강은 나일강은 어떤 면에서 애굽 백성들에게는 신인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일강을 지켜주는 신이 있었어요 크롬신이라고 나일강은 피로 변합니다 피로 변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말하면 개구리 때 이 개구리가 막 올라오죠 왜 개구리가 왜 왜 그러냐면 개구리도 애굽 사람들한테는 신이에요 신 왜냐하면 여러분 시골에 가면 개구리가 알을 낳잖아요 알 알 낳으면 어떻게 하죠 또랑이 보면 개구리 알이 엄청 많잖아요 다산을 상징하거든 개구리가 난 그 알들을 보면서 개구리도 신이라 근데 신이 애굽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개구리 재앙 또 개구리가 죽으면서 파리 이재왕 이재왕 또 독종 독종은 짐승들 이 짐승들 소나 양이나 이 애굽 백성들에게도 이 소는 신이에요 신 신에게 우리가 말하면 독종이 와서 죽어가는 거예요 또 돌림병 그리고 하나이면 우박을 내려갖고 그들이 심었던 밀을 이 농경사회 가장 중요한 이 밀과 밀을 다 초토화시킵니다 우박을 통해 우박을 통해 남은 그 남은 싹들은 메뚜기가 와서 싹 긁어먹어요 최고의 신은 뭐냐면 태양신이거든요 이 태양의 어둠을 임합니다 첫 번째부터 아홉 가지의 재앙은 애굽 백성들에게만 임한 재앙이었어요 이 아홉 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과 애굽 백성들은요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도 발효가 끔조가 납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과 애굽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내가 재앙이 임하겠다 재앙이라는 게 뭐냐면 가정의 장자가 죽는 거예요 이 장자라는 것은요 가정의 대표성을 얘기하거든요 장자가 죽는다는 건 내가 이 애굽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리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입니다 첫 번째부터 아홉 가지 재앙은 애굽에만 내려놓는데 이 열 번째 재앙은 모든 백성이 임하는 거예요 고센에도 임하는 겁니다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니산월 1월 14일 해질 때 피를 바르는 왜 니산월 1월 15일 정각 12시에 성경은 이때를 밤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12시에 재앙이 이 땅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15일 재앙이 임하기 전에 해질 때 어떻게 해요 문설주의 피를 발라야 돼 이 재앙을 내는 천사가 문에 피 바른 집은 패스오버 하는 거예요 재앙을 임하지 않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월 15일 정각 12시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기 전에 니산월 1월 14일 해질 때 어떻게 해요 피를 바르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재앙이 1월 15일 정오에 임하는 그날 피바른 이스라엘 백성은 해방이 된 거예요 430년 노예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이 1월 15일 임하기 전에 1월 14일 해질 때 피바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1월 15일 아침에 추레예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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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애굽의 모든 백성들은 모세는 신이에요 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백성으로 알고 있었거든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혔던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요구해라 금을 요구하고 은을 요구하고 의복을 얘기하고 양과 소를 다 요구해라 요구할 때 애굽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줍니다 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그들이 나올 때 빈털털이로 나오지 않았거든 430년 동안 이란 노동력의 값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6월절에 절차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린 양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 어린 양은 장차 없이 예수를 예피하죠 두 번째는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니산월 1월 10일 날 어린 양을 가져와서 4일 동안 관찰합니다 흠이 있는지 없는지 뭘 얘기합니까 이 어린 양은 장차 없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그 그리스도는 완벽하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신약시대 고린도수 5장 21절에 보니까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한다 베드로수 2장 22절에 보니까 죄를 짓지 아니하신다 요한 1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는 어떻게 해요 죄가 없으시다 그 어린 양이 흠이 없다는 것은 장차 없이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도 없으시고 죄도 알지도 못하시고 또 그는 죄를 범한 적이 없어요 그게 여자의 후손이거든요 이분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임을 당하셔야 돼 그게 세 번째입니다 니산월 1월 14일 해질 때 중요합니다 해질 때 죽임을 당하셔야 돼 반드시 해질 때 예술의 시도가 십자가에 죽은 시간이 해질 때거든 어린 양을 잡아 죽이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운명하셨거든 유대인 시간으로는 제 9시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기표하는 사람들은 왜 사도행 3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제 9시에 기도하러 갔을까 3시 6시 9시 3번 의무적으로 기도하는데 왜 3시에 안 가고 왜 6시에 안 가고 왜 9시에 9시에 그 기도하러 갔을까 아마 베드로와 요한은 공개적으로 40년 된 안진뱅이를 치유하신 그분이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였던 그 예수다 그 9시에 죽으셨거든 그분은 죽지 않으셨다 그분은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그분이 오늘 이 안진뱅이를 치유한 것이다 9시라는 이 단어가 베드로와 요한에는 가슴에 묻힌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그렇거든 부모님이 운명한 그 시간 우리 아버님도 오후 11시 45분에 운명하셨거든 기억하는 거예요 운명 운명 운명하신 거예요 죽음의 시간을 아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왜 9시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를 치유했을까 그 생각과 마음속에는 9시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는 죽은 게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해질 때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돼요 또 하나는 뭐죠 그래서 성경은 이상합니다 정말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출입교 12장에 보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얼마나 많겠어요 각 가정에 각 가정에 어린 양이 죽어가면 우리는 운정으로 말하면 복수를 사용해요 복수를 어린 양들을 사용해야 되는데 민수기 12장이 보니까 어린 양이라고 단수로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은 뭐죠 장사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피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 어린 양은요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오는 대속물 여기 속자는 값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졌습니다 전에는 죄가 죄인 줄 몰랐어요 하나님의 십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그게 죄인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짓는 것이 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 내가 죄라는 사실을 알아요 죄는 용서가 없어요 죄라는 건 국률이 없는 거예요 죄가 왜 무섭냐면 대가가 있는 거예요 대가 죄를 지면 대가 죄의 싹스는 사망입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죄를 지면 사망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해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는 순간 죄를 속하는 의식을 해야 돼요 한 사람이 죄를 졌을 때 필요한 것은 한 재물입니다 이 재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재물도 아무거나 들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정화신 굽이 갈라지고 대세겜진하는 거 소양 염소 너무 가난한 사람 비둘기 너무 가난한 사람 어떻게 해요 고운 가루를 들여요 대부분 소양 염소를 선택합니다 왜 죄는 용서가 없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 대신 죽을 짐승을 갖고 오는 거예요 이 짐승을 갖고 와서 성막 문을 통과합니다 그럼 그 앞에 제세상이 있고 그 앞에 어떻게 해요 번재단이 있거든 번재단 이 번재단의 밑에는요 죽어간 그 짐승의 피 피와 물이 가득하고 내장들 또 거기서 죽어가는 이 짐승의 울부지짐과 굉장히 잔인한 장소예요 거기 앞에 짐승을 갖고 옵니다 그럼 제세상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내가 가져온 짐승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안수하는 순간 내 죄가 어떻게 하죠 넘어갑니다 안수란 말은 정가하다 넘어가다 내 죄가 짐승에게 정가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대가로 이 짐승은 제사장이요 가차없이 죽입니다 목을 따서 여러분 짐승의 눈이 얼마 맑은지 몰라요 정말 맑아요 내가 강아지를 기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두 번 두 가지 같아요 강아지는 5분 5분 전에 만났거든요 5분에 만나도 처음 만난 것 같아 이산가족 만나듯이 와요 30년 부모가 헤어졌잖아요 헤어졌을 때 만났을 때 있잖아요 그렇게 와 5분이 만났는데 어떻게 정다울까 30년 만난 부자지간처럼 얼마 와는지 몰라요 이것도 시도 때도 없어 새벽에 들어가도 정답게 늦게 자녀가 안 그렇거든 자녀가 여러분들 들어간다고 문 열고 아빠 옵니까 아빠 왔어 왔어 이러지 그래 걔를 기르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눈빛이 눈빛 눈이 첫째 커 한국 사람 눈이 작잖아요 근데 얘는 눈이 커 그리고 눈을 보면요 아주 총명해요 눈이 얼마나 뚫어지게 보는지 몰라 뭘 달라는 거 그냥 보는데 얼마나 맑은지 몰라요 여러분 개보다 더 큰 눈을 소유한 게 소 눈은요 이만합니다 소가 눈을 이렇게 딱 보면요 얼마나 맑은지 몰라요 그럼 그 어린 소 어린 양 어린 연사를 갑차없이 죽이는 그 현장이 얼마나 잔인하고 국립이 없겠습니까 죄라는 것이 바로 그래요 한 사람이 죄를 지면 그렇게 속하는 의식이 있어야 돼 근데 사람이라는 게 죄를 알았을 때는 이렇게 속하지만 모르고 짓는 죄는 어떻게 합니까 모르고 짓는 죄는 용서가 됩니까 천만의 말씀 모르고 짓는 죄도 죽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 예수가 누군지 모른단 말이에요 천국 갑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 모르는 죄 모르는 죄를 지었을 때 속하는 날이 그날이 대속죄일입니다 정확하게 7월 10일이에요 이날은 대제상이 수송아지를 갖고 와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 죄를 하나님에게 고백한 후에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안수할 때 1년 동안 진 모든 죄가 어떻게 해요 수송아지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 수송아지를 죽여서 피를 가지고 지송소에 들어가서 언약계 유해 속죄소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하나는 그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진 죄를 속하는 거예요 이때도 한 재물이 필요합니다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예수를 오셨어요 그리고 세례요한에게 안수합니다 안수를 받아요 세례를 받아요 세례요한이 거부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허락하라 허락하라 왜? 그래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 말은 뭐죠? 구약에 예언한 대로 성취되는 것이다 세례요한이 머리에 안수하는 순간 세례 베푼 순간 인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임합니다 예수님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죄를 짊어지신 거야 그래서 세례를 받고 나서 세례요한이 뭐랍니까? 요한봉 1장 29절을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 세상 죄라는 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세례요한이 머리에 안수하는 순간 예수님에게 다 전가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당시 국률이 없는 것 자비가 없는 것 용서가 없는 것 번제다처럼 피비린내 나는 그 현장이 십자가거든 거기서 죽어간 거야 그래서 죄가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속물 한 사람의 죄를 속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것이 아니라 대속물이라는 건 현재, 과거, 미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이걸 대속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어린 양이 죽었다고 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라고 어린 양이 죽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죽은 어린 양의 피를 어디다 발라야 됩니까 문에 바라야 됩니다 문에 발라야 재앙을 임하는 천사가 문에 발라진 피를 보고 패스오버 되는 것 문은 뭘 상징합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구원이 완성됐어요 그게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영접할 때 재앙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이 뭐냐 민숙이 10장 11절에 드디어 2월 10일 날 출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6월절 지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왜 그렇죠 6월절은 구속의 은총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정책성과 관계된 거예요 탯줄과 같은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신해산을 출발합니다 그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있어요 광야라는 곳은 마시는 문제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 앞에 불신앙이 빠지는 문제도 있어요 길을 가로막는 대적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난관들을 극복할 수 있는 심해의 발언지가 무엇인가 구속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을 기억하셔야 돼 12명의 지휘관들이 하나 앞에 7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그 첫 번째가 130세계를 되는 은쟁반 70세계를 되는 은발이 13개 되는 금그릇 소재물, 화목재물, 속재재물 또 번제물 7가지를 드려요 민숙이 실장에 7이라는 숫자가 왜 중요하다고 했죠 완전수입니다 하늘의 수와 땅의 수 7을 합친 것이 7이거든요 하늘의 수는 3이요 3, 성부, 성자, 성령 땅의 수, 동서남부 하나님이 지구를 통치하신다 이 땅을 통치하신다 동서남부, 4, 합쳐서 7입니다 7가지 예물을 어디서 드렸는가 번제단 앞에서 드렸어요 그 국률이 없는 장소 피비린내는 장소 어린 양이 죽어가는 장소 너무너무 눈빛이 귀여운 그 어린 양들을 가차없이 칼로 난돌지시키는 그 번제단에서 예물을 드렸다는 것은 항상 이 구속의 은총을 기억하라는 거야 너가 전에 누구에 있느냐 너는 흑암의 자식이었고 사단의 자식이었고 운명과 사주, 팔자에 묶였던 그런 인생이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의 피로 말리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야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 죄가 2000년 전에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해서 죽으셨구나 그 갈보리의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 그것이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의 발언지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일시적인 거예요 TV를 보다가 힘 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의 강연을 통해 힘이 날 수 있습니다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근본을 바꾸지 못하거든요 우리 인생의 근본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구속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속자는 갚을 속이에요 대신 갚았다 내 빚을 대신 갚아줬을 때 엄마는 감사합니까 하물며 내 생명을 대신 갚아줬다 생명의 은이잖아요 그 이름만 들어도 사람이 감동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생명을 대신 갚았다 그럼 그 이름 자체도 우리 심장을요 띄게 한다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가 우리 심장이 임할 때 띄게 하는 거 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으셨단 말이야 대신 갚았단 말이야 그걸 대속물이라고 하거든 여러분 누가 내 돈 천만 원을 갚아줘도 평생 잊지 못해요 누가 내 돈 1억을 갚아줘도 그 이름 석자는요 가슴에 심겨지는 단어인데 내 생명을 대신 갚았다 했을 때 그 단어는요 굉장하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가슴 속에 임하는 그 이유는 대신 갚아준 거예요 내 생명 얼마나 고맙고 고마울 정도가 아니죠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세어볼 때 감사 노트를 기록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나를 죽음에서 어떻게 해요 건져주셨다 대신 갚았다 내가 어떤 TV를 보니까 어떤 분이 간이 간경화 걸린 거예요 간경화 걸렸는데 누가 죽어가면서 교통상으로 죽어가면서 그 간을 이식받아서 산 겁니다 근데 그분의 인터뷰가 나왔어요 나는 죽은 그 이름 석자를 평생 동안 가슴에 묻고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겠다 저분이 하지 못한 것 이루지 못한 것 내가 덤으로 살았기 때문에 대신 살겠다 그러면 이 간 이식받은 분은요 죽어가면서 간을 줬던 그 이름의 석자를 평생 동안 잊지 않을 겁니다 이게 구속의 은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가난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고 이제 농경사회가 해라 이제 목축업에 농경사회로 들어갈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범죄를 벙합니다 이게 사사기예요 사사기는요 1장부터 18장까지 350년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했던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그런데 이 사사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이 7번의 악순환이 7번 반복됩니다 딱 7개예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죠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구원자를 하나 보내요 이게 사사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평화가 임합니다 평화가 임할 때 그들이 다른 신을 섬겨요 하나님이 진노합니다 이게 순서도 틀리지 않고 7번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7은 완전 숫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완벽하게 이런 죄악을 350년 동안 범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격길로 빠져서 이런 죄악을 범한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사사를 통해서 했던 메시지가 있어요 반드시 그게 뭐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이걸 강조합니다 우리가 타락할 때 우리가 죄악을 범할 때 우리가 문잡혔을 때 오렴이 왔을 때 고난당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다른 말하면 너희를 지옥에서 뺀 그때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그때 그것만 기억하면 모든 문제가 문제를 보이지 않고 다 견딜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싸울 때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너희가 싸울 때 벽에 붙이라고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것만 하면 뭐 싸우겠습니까 너를 구원한 그때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그때 네가 예수를 영접한 그때 나를 기억하면 싸움도 본격적으로 안 될 것 같아 그냥 패스오버 될 것 같아 패스오버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단어가 여러분 가슴 속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5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6월절을 지키라 하며 그들이 첫째 날 14째 날 1월 14일 해질 때 신의 광야에서 6월절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이게 6월절을 지킨 거예요 근데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그게 6절 7절이에요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야만 부정하게 되어서 누가 죽으면 가족이 죽으면 누구는 시체를 만져야 되잖아요 매장이어야 되니까 장례식이어야 되니까 그런 사람이 발생된 거예요 그 6월절을 지킬 수 없거든요 그들이 그날의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 얘기를 돼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야만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즉 니 산월 1월 14일에 여호와께 헌문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찌미니까 이제 우리는 시체를 만졌기 때문에 니 산월 1월 14일날 6월절을 지키지 못합니다 왜? 시체를 만지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이 정결법에 의하면 7일 동안 부정하게 되거든요 시체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럼 죄를 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기 전에 모세의 자세가 중요해요 이 말을 듣자마자 8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신지 내가 들으리라 기다리라 니 생각과 니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기다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국 사람들은 잘하지 못하는 게 기다림이거든요 저도 기다리지 못합니다 저는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줄 서서 밥 못 먹습니다 아무리 맛집 가셔도 줄은 못 쓰겠더라고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딸랑 그거 하나 먹자고 줄을 그래서 우리 아내가 뭐 맛있다고 먹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나를 잡아서 홍대를 갔어요 홍대에 보면 별것도 없어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은데 새우 있잖아요 새우 새우를 이렇게 간장에다 졸인 게 있어요 졸인 게 뭔지는 모르게 돼 그 맛집이 있어 그게 맛있다고 내가 또 검색을 해서 차를 태워서 갔는데 한 20미터 서 있더라고요 젊은 애들이 젊은 애들은 잘 줄 서요 나는 못 쓰겠더라고요 가자 그랬어요 한국 사람이 제일 힘들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와 사건이 왔을 때 기다리라 이거예요 하나님 해결 방법이 뭡니까 구절이십조로 보니까 여왁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에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을 부정하게 되는지 먼 여우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우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시체를 만진 사람도 지켜야 되고 먼 여행 중에 있는 사람도 지켜야 된다 어떻게 지키라는 것이냐 둘째 날 넷째 날 해질 때 다른 말로 하면 2월 14일 날 지켜라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이거는 한 번밖에 없었던 사건이에요 이걸 우리 소유월절 성경이 딱 한 번 나오는 거예요 2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켜라 즉 소유월절을 지키지만 정확하게 유월절의 모든 윤례대로 지켜라 그러면서 11절 11절에 보니까 유월절 날 모아야 될 음식 어린 양 장치하오실 그리스도를 예피하죠 무교병과 쓴나물 무교병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월 14일 해질 때 어린 양의 피를 빨리 발라야 돼요 그래야 1월 15일 정오에 재앙이 임하거든 피를 보는 순간 재앙을 임하는 천사가 패스오버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침 1월 15일 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합니다 그때 먹을 걸 챙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빵은 누룩을 넣어서 발효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침에 떠나는데 어떻게 누룩을 넣었습니까 그러니까 대강 고운 가루에서 대강 묻혀가지고 이거를 빨리 그 화덕에 넣어서 구운 다음에 가슴에 넣고 즉시 출발한 거예요 그게 무교병 누룩을 넣는 떡은 유교병 무룩을 넣지 않는 빵은 무교병 누룩은 죄를 상징하거든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죄와 멀리하는 삶 그러니까 죄를 안 지울 수 없지만 죄가 임하는 장소나 죄가 임하는 분위기에 휩쓸이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사람은요 절제하는 능력이 약해요 절제하는 능력이 약합니다 보디바레 아내가 유혹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 현장에 없는 게 가장 큰 죄를 멀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전도자의 길을 거는 사람들은 죄를 짓는 장소 죄가 임하는 현장은 대부분이 어떻게 해요 접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절제 능력이 없습니다 무교병을 먹으고 쓴 나무는 어떻게 해요 고난을 상징하거든요 과거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고난의 삶을 기억하라 여러분 너가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한 너의 과거의 인생을 한번 봐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 된 것 그것에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어린 양을 잡아먹는데 절대로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라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군병들이 죽은 줄 알고 뼈를 꺾지 않았어요 두 옆에 두 강도는요 성경에 보니까 누가 보고 보니까 다 뼈를 꺾습니다 십자가의 처형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지막에 죽은 걸 확인하고 시체를 가족에 넘기기 전에 확인사사를 해야 돼 그게 마지막 절차 그래서 모든 중요한 뼈를 꺾습니다 목뼈를 꺾어요 허리뼈를 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꺾지를 않았어요 예언된 거예요 어린 양은 절대로 먹을 때 뼈를 꺾지 말라는 것은 장차오실 예수의 십자가에서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습니다 요한봉 19장 36절에 보니까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십니다 어떤 성경입니까 10편 34편 20절에 보니까 장차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랍니까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십니다 왜? 어린 양은 뼈를 꺾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성경이 구약에 장차오실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예표하겠습니까 구약에 관한 모든 부분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 속에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영원한 예수, 항상 예수 오직 예수 그거 굉장히 중요한 용어지만 오직 예수가 창세계 속에 보여야 돼 그래서 오직 예수구나 어린 양의 이 비밀을 보면서 왜 영원한 예수를 외쳐야 되는가 성경은 1.1핵도 병원하지 않고 성취되는구나 왜 어린 양의 뼈를 하나도 꺾지 말라고 했을까 이유가 뭘까 유한봉 19장 묵상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군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를 뼈를 꺾지 않은 겁니다 두 명의 강도는 꺾었습니다 정말 10편에 예언한 대로 그리스도가 그 뼈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구나 어린 양의 뼈처럼 그래서 오직 예수구나 영원한 예수구나 이게 외쳐지는 거예요 주문 외우듯이 외치는 게 아닙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외치는 게 아닙니다 주문 외우듯이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면 이제는 더 깊이 알아야죠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한글 아니 초등학교 5살짜리가 한글을 안다 읽은다 얼마나 부모가 기뻐하겠습니까 영재인 줄 알지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될 때까지 한글만 읽으면 되겠냐고 한글을 아는 걸 만족하면 되겠냐고요 중학교 아이가 한글을 아는 정도로 만족하냐고요 이제 문법도 해야 되고 국어 공부를 통해 문장도 해야 되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일곱 구절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 깊게 알아야죠 성경을 통해서 왜 오직 예수인지를 알아야죠 그래서 성장해야 되죠 성장이 멈추면 그것은 고난 아닙니까 이런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지키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13절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끊어지는 거예요 백성 중에 끊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어린 양의 피를 부정하는 겁니다 어린 양의 실체신 그리스도를 짓밟는 행위고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거예요 타국인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4절에 보니까 한례를 행위해야 돼요 한례라는 것은 언약의 백성의 표정이거든요 그래서 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은 시체를 만졌거나 먼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처음으로 파격적인 일을 진행하십니다 2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켜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15절에 23절에 보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 인도하십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왜 제가 이렇게 세밀하게 하냐면 지금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읽으면 많은 시간을 할애야 되니까 이렇게 가위를 해주는 겁니다 저 같으면 15절에 23절에 보면 읽다 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읽다 보면 반복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이 뭐죠? 요하의 명령을 따라 구절이 여덟 구절인데 여덟 번이라는 단어 안에 요하의 명령을 따라 이게 여덟 번 반복돼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히브리어의 이 방법은요 같은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누고 최상급이에요 최상급이라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중심이 있고 이걸 실천하라는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실천하라 여하의 명령을 분별하는 방법은 구름기둥과 불기둥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동할 때 구름기둥으로 임합니다 불기둥이라는 단어는 두 번밖에 안 나오는 건 뭐냐면 그들이 밤에 추울까 봐 하나님이 불기둥을 통해서 그들의 온도, 온도 따뜻하게 하는 기능이고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어떻게 해요? 행진하는 것이고 구름기둥이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구름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이 말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40년 인생길을 지켜줬다는 것은 24시 밤낮 지켜주셨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구름이 떠오르는데 언제 떠오를지 몰라 이거는 하나님 외에는 모르는 거예요 결코 조급해도 안 됩니다 완전한 신뢰가 되어질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광야에서 매치를 묻게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광야에서 급히 떠나게 합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구름기둥이 떴을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서 23절에 보니 가장 중요한 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이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그들이 멈췄잖아요 가는 것과 멈추는 것 가는 것 고 멈추는 것 수사 이걸 우리는 신약에서는 성룡의 인도라고 하거든요 인도라는 건 뭡니까 가는 것과 멈추는 것을 잘하는 거거든요 무조건 가는 건 뭘로 얘기합니까 그거는 고집이에요 고집 무조건 지 맘대로 하는 거 그 고집이에요 여자보다 남자가 심합니다 남자는요 이 창세계 3장의 찌꺼기 중에 하나가 있냐 고집입니다 고집 무조건 고어합니다 성룡의 인도는 무엇입니까 가는 것과 멈추는 것을 잘하는 거예요 23절을 보니까 또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키더라 여호와의 명령이 23절에 3번 반복됩니다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명령을 통해 가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멈춰라 그럼 이 신약시대에 여호와의 명령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게 성룡의 인도입니다 성룡의 인도 그래서 갈라데스 5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내가 이로니 너희는 성룡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아니라 우리 안에는 성룡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공존합니다 이 두 소욕간에는 끊임없는 갈등과 다툼이 있습니다 성룡은 이 갈등과 다툼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성룡을 따라 행하라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성룡의 인도를 잘 받는 것입니까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말씀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교육자로 많이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정확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다 말씀 말씀 그러지만 그 속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없는 말씀이 너무 많아요 인간의 의지를, 인간의 노력을, 인간의 열정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아무리 좋아도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종교거든요 항상 그 말씀 속에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숨겨져야 돼요 강단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절대 강단 앞에 내 고집, 내 생각, 내 주장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강단이 고호하면 고호하는 것이 강단이 멈추라면 멈추는 거예요 강단을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예원 강단은 그러면 안 돼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선포되는 그 강단은 100% 하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안 그러면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광야 인생 내 생각대로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자녀가 내 생각대로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건강이 내 생각대로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패턴을 보면 성막, 그렇죠? 중앙에 그리고 문하리, 게르솜, 고앗, 아론과 그 아들들 이 말은 레이지파를 중심으로 형성된 거예요 교회는 또 레윈들 왜 중요하냐면 신앙생활은 강단과 교회와 목회자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장로계이 때문에 중직자 중심으로 이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래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추력을 했습니다 가난, 정복을 통해서 땅을 분배했습니다 이제 전 국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땅을 분배해서 정착 생활할 때 레윈들은요 마흔 여덟 곳, 마흔 여덟 곳으로 다 뿔뿔이 흩어보냅니다 열두 집파가 땅을 분배하는 지역이 다를 때 레윈들을 하나님이 모세 여수에게 지시해서 마흔 여덟 군데로 다 뿔뿔이 흩어버리게 해요 그래서 흩어진 레윈들을 중심으로 신앙의 공동체를 이뤄라 성막이 있는 신로에 성막이 있고 마흔 여덟 곳의 레윈들을 뿔뿔이 전국으로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흩어진 레윈들 중심으로 어떻게 신앙의 공동체를 이뤄라 모캐자 중심, 중직자 중심 여러분 그거는요 싸움하는 사람들의 나온 용어예요 기득권의 용어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강단과 모캐자와 또 교회 중심으로 사는 그래서 모캐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모캐자는 아무나 모캐하면 안 되고 모캐가 됐을 때 부족해도 연약해도 이 입술에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확인했다면 이제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고 민숙이 9장의 6월절의 비밀을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무로 이제 민숙이 서론서부터 민숙이 9장까지 총 10강의 강의가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어떠면 10장에서 드디어 출발하는데 이 부분은 다루지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보시고요 더 알고 싶다 그러면 문의하시면 제가 정리된 것을 보내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저는 이제 강서 3 대교구장을 안 하고 대교구 사회를 안 하고 이제 교회 전반적인 모든 부분을 관한하면서 섬길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 혹 이런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추후에 이제 주일날 오후에 있는 훈련을 통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민숙이를 통해서 그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민숙이 서론 또 1장부터 9장까지 총 10강의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속에 숨겨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순율에 머무르기를 원치 않으신 하나님 특별히 민숙이 9장 속에 숨겨진 어린 양의 비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 가슴 속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문제와 사건이 올 때마다 어린 양의 비밀을 알고 누림으로 다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운총, 구속의 운총 하나님의 자녀된 이 어마어마한 신분과 이 권세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오 어떤 문제와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모든 분들 대기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질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고통 역사하심이 6월절의 비밀, 이 비밀을 알고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이 복음을 증가하므로 많은 사람을 죽게 돌아오기를 힘쓰는 모든 사역자 조장위에 가정위에, 자녀위에, 사역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